저를 만나면 빵빵 터디지만 그만큼 빨리 질리시는 분이에요 영철아 웃긴 얘기해줘 영철아 누나 토할 꿈을 드렸어요 미선 씨 오늘도 질리 준비 되셨나요? 네 귀에 피나 준비도 되셨나요? 네 토크 많이 해서 토할 준비까지 되셨나요? 네 철파엘 스페셜 철업디 멘토 특집 미선인 철파엘 음악으로 개그맨이 멘토를 웃게 되는데 피지부로 웃게 해서 이거 되겠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 코미디언 박미선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굿모닝 박미선 씨가 여러분 제 롤모델 10분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이시죠 진짜예요? 이성미, 박미선, 정선희, 송은희, 김수 여자는 5분 남자는 이경규, 김구라, 강호동, 유재석, 신동혁 이렇게 해서 딱 제가 저는 10분 너무 감사해요 10분에 들지 못했던 선배님들 분발해주세요 제가 그냥 빠질게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게 돼요 선인와도 영철아 나 빼줘 저 빼줘요 그냥 12위 정도 할게요 12위 정도 그래서 이런 데 불려다니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부담이에요 아니요 중요한 건 남자 형들은 제가 롤모델 신경도 안 써요 누나들은 다 빼달래 누나는 좀 다르지 왜냐하면 롤모델이라 그러면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 봐 이순자님도 철합뒤가 롤모델을 삼고 있는데 부담이 약간 드셨네요 부담돼요 부담돼요 왜냐하면 음... 알았어요 이런 데 불려다녀야 되잖아 롤모델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롤모델 특집업매 맨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참... 저 다 나갔잖아요 유튜브 어... 고마워요 네 아니... 오늘 이건 왜 입은 거예요? 우리 갑자기 오늘 이제 음악이 또 공공치 딱 깔리는데 딱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유튜브 그 까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입어줬잖아요 그 트렌치코트라고 그러나? 그렇죠 잘 어울리시네요 또 퀴즈도 또 트렌치코트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박수령님이 와 보라 켰는데 노란 유채꽃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미선아님 모자 가디건 옷 입는 센스 짱이에요 오늘... 봄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옐로옐로 여보세요 분위기가 나네요 오랜만에 철파님이 방문해 주신 게 2020년도에 그때 5주 연속 출연해 주시고 우리 코너까지 해 주셨어요 아 맞아요 그때 초대석을 한 번 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피디님이 누나 한 달만 해 주시면 안 돼요 한 달만 딱 그래 해가지고 아 맞다 진짜 고정으로 한 달인가를 했었군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죠 제 아직도 철억디 이래가지고 철억만 사용 막 골라가지고 누나가 선물해 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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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선물을 누나가 마음대로 수건 세트 드릴게요 재밌으면 누나가 또 알아두셔 어 뭐 상품권 주자 여기는 수건 세트 드릴게요 아 맞다 맞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수건 세트가 너무 웃겼잖아요 수건 세트 제일 좋아했죠 뭐 지금도 혹시 그 수건 쓰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디 좀 달라뒀어요 한 4 5년 전에 오고 나서 변함없네요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좀 진행하는 스타일은 어때요 아까 밖에서 제 진행 스타일을 많이 지적하셨다면서요 너무 잘해요 진짜래요 그럼 이거 어때요 4888번님이 20년도 아까 2020년도 와서 오셨을 때는 철팸이 전체 3등이었고 천천히 천천히 누나가 승분돼서 그랬나봐 자 미션 임파스 미션 임파스블이 구독자 10만명일 때였어요 아 천천히 하면 못하는구나 빨리 하면 해주시면 안돼 빨리 잘하는데 알아서 알아서 빨리해요 아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근데 빠른데 발음이 정확해요 방송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그때는 전체 3등이었고 미션 임파서블이 구독자 10만명일 때였는데 이제는 동시간대 1위와 구독자 66만명의 너튜버시네요 와 와 누나 지금 유튜버가 66만명이죠 66만명이죠 67만 될걸요 와 진짜 아유 그래도 뭐 연예인들 웬만하면 다 백만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저는 아직도 6만이니 6만? 6만 7천 많이 늘었다 제가 처음 해봤을때 1,000만백 명이였거든요 진짜 진짜 누나 처음 나왔을 때 와 곧 10만 되겠는데요? 곧 되겠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거에요 하도 이름을 바꿔서 이제 마지막 김영철 오리지날로 김영철 오리지날 오리지날 아 이번엔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구독해주신 분들도 오리지날에서 오리 덕덕 덕덕이들 덕덕이들 그럼 이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거죠 올라갔어요 영상 오늘 영상 하나 올렸어요 하나 올렸게 12만 컨텐츠가 뭐에요 컨텐츠 컨텐츠는 이제 이제 계속 안그래도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의 진짜 찐 모습을 보여주려구요 뭐 흉내내는 모습이든 뭐 가식적인 모습이든 성대모사 한번 강의해요 한번 그거 할까요? 양희은씨가 영어하는 모습이라던가 뭐 많잖아요 이영재씨가 영어하는 그런거를 누가 영어하는 모습 이런걸로 박비섭씨가 안그래도 양희은씨 못해가지고 제가 되게 들었잖아요 네네네네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내 흉내는 이렇게 이게 했었죠 오오 야 우리 추은주님도 저요 저요 언니 저..쿡쿡 수건 잘 쓰고 있어요 아니오 수건 주자 주자 오늘도 마음껏 퍼주세요 네 추은주씨 아직도 쓰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예 네 감사해요 역시 02228번님이 철업띠를 조종하는 미선마법사 저를 눌러주는 누나죠 네 네 눌러줘야 돼요 가끔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 맞아요 6020번님이 미선 누님이 나오시다니 예전 매니저 생활할 때 그렇게 자주 배웠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못 알아보셔서 약간 서운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미선 누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했는데 누구지? 항상 응원합니다 누님 6020이면 누구지? 이름 한번 올려주세요 누구 매니저였는지 내 매니저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모셔다 드렸나 봐요 박수경님이 미선 언니는 잘 웃기시기도 하지만 잘 웃어주는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언니의 롱런 비교를 하니까 제가 잘 웃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웃길 땐 또 냉정하게 안 웃어요 맞아요 되게 냉정해요 맞아요 근데 김영철씨한테는 제가 잘 웃어주는 거 보면 웃기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누나는 내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10개 중에 7, 8개 누나서 주고 누나는 또 정세가 뜨면 하지마 안은영님 가서는 이렇게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너무 뒷얘기를 하시니까 김영철씨가 그렇죠 조금 그런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그런 얘기하는 거 그냥 멘토에서 빠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김혜선미는 그러셨나 봐요 다른 사람 흉내낼 때는 다 음 저렇게 하는구나 재밌다 잘한다는데 김영철씨가 하면 좀 뒷담화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 느낌 서부경님은 지금은 미선 DJ와 게스트 김영철님 분위기인데요 게스트처럼 해두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이것도 꼭 읽어주세요 김희강님이 예전에 목동의 백화점에서 미선언니를 봤는데 너무 깜놀했잖아 생얼이었는데 진짜 예쁘셨어요 다음 생엔 언니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사실 보여주죠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 메이크업이죠? 네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보는화점 켜주세요 이게 연예인의 생얼 바이브죠 이렇게 딱 그래서 모자 쓰고 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당당함이잖아요 메이크업 전혀 안 하고 저는 라디오 옛날 사람이라 화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라디오 너무 아주 피부도 너무 좋네요 비결이? 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맞아 스킨 로션도 잘 안 발라요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저기 피부과 가서 그 뭐 얼굴 뭐 하면 너무 오히려 피부 결이 얇아진대요 근데 김영철씨도 피부 되게 좋아요 저는 관리를 하잖아요 매주 에스테틱 가서 빵빵 터지네요 오늘 아 관리하는구나 그럼요 오늘도 갈 거예요 김경수님이 미선 누나는 페인 같아요 나를 취하게 하는 샴페인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뭐 주접 개그 뭐죠? 주접? 주접 주접은 아니겠지 나는 주접 주접 감사합니다 주접 멘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고영님이 철업디가 미선님 이성으로 사랑했나 했다고 고백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만약 결혼 전으로 돌아갔고 똑같은 시기 같은 나이에 이봉원 김영철 둘 다 고백을 한다면 누구 고백을 받아주실까요? 전 그냥 이민 갈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해주면 안 돼 그냥 이민 갈래요 이봉원 김영철 하나 둘 셋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게요 제 인생은 뭐예요? 난 뭐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해? 여러분 나 이제 기억났어 새 밖에서 그 말 했죠? 다시 태어난다면 이봉원 씨랑 교회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다음 문제 지시자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이제 이거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면 2024년 미선 이상형 월드컵에서 차은우 씨가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럼 만약 차은우가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한다? 의외로 이거 부담스러워 거절한다? 거절한다 왜요? 싫어요 결혼은 뭐가 좋아요 당신은? 이봉원도 안 좋다 이민 가게다 김영철도 부리다 차은우도 난 그렇게 잘생긴 남자랑 살면은 정말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사는 건 뭐 김영철 씨나 이봉원 씨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네 알겠어요 아 이번에 김호영 씨는 칭찬지욕 하죠? 오늘도 끝나고 녹화가 있나요? 오늘 그거 녹화하러 가는데 김호영 씨랑 칭찬지욕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연예인 게스트가 나오면 그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해줘서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칭찬하는 거구나 네 칭찬만 해야 돼요 칭찬 그럼요 칭찬하는데 일단 김호영과 저 둘 다 만나봤잖아요 네네네 미선 씨는 사실 누구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김호영, 김영철 와 어렵다 어렵다 우리 박미선들한테 거의 다 밸런스 게임 수준의 질문인가봐요 그거 진짜 어렵다 생각 못해봤는데 맞는 거는 누가 더 잘 저는 김영철 씨랑은 어떤 맞는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문학? 예술? 예술 전시관 그런 거 클래쉬 음악 대화가 잘 통하고 방송은 김호영 씨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호영이랑 그렇죠 그렇죠 방송은 오히려 누나랑 저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뭘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긴 정리해놓으면 자꾸 아 나까나 용철아 앉아 좀 막 길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칭찬 지우가 아까 칭찬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칭찬 한번 서로 해보는 거 어때요? 막 진짜 계속 칭찬 릴레이 김영철 씨는 뇌생남이에요 저는 박미선 씨가 진짜 예뻐요 예뻐서 좋아하는 거예요 김영철 씨는 옷 입으면 태가 나요 박미선 씨는 돈을 쓰는데 정말 지혜롭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김영철 씨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거를 본받고 싶어요 저는 박미선 씨가 진짜 똑똑하고 박학다식에서 너무 좋아요 김영철 씨는 김...음... 탈락 세기하고 끝이에요 저는 센스 있어요 박미선 씨 진짜 웃겨요 가족들은 너무 잘 챙겨요 지금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우리 토크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대요 왜요 왜요? 김영철 씨가 미선 씨 지금 철판에 게시판이 전쟁이 났대 미선 씨가 너무 아름답다 미선 씨 모자 어디 거예요? 상표 좀 보게요 천사표인지 나 이런 지정 멘트 너무 좋아해 전희현 씨가 언니 별로예요 내 마음에 별로 나도 별로 어떻게 이런 걸 잘해요? 아주 난리났어 지금 김병렬 님이 미선 님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심장마비 와 대박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다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구나 4분에도 주저기 잘해주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검색 퀴즈를 이걸로 나가볼게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초록창에 박미선을 검색해 주세요 박미선에 정보가 싹 뜨는데 박미선 씨는 어떤 학과를 졸업했을까요? 문제입니다 어? 완전 쉬운데? 아니요 객관식 나갑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1번 연극영화학과 2번 호텔경영학과 하나는 제가 나온 과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아 또 보내십시오 박미선은 진짜 별로 감사합니다 별로 내 마음에 별로 32077 짧으면 조심한 김은자 100원 고일날은 무료 소개된 분들 오늘 퍼즌대 아시죠? 백화점 상봉공원 보내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정답 보내주세요 4분은 더 재밌을 거예요 스테이전 앤 통과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일곱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You made me better person Better day 지칠 수 있지만 아프고 아파도 날 찾아줄래 여전히 이른 아침 힘들어하는 너 위에 여기에 있을게 철파해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저의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저의 이상경경 나의 사랑 코미디언 박미선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필피스 애드리링 퀴즈 정답 무슨 과였죠? 연극영화과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을 쭉 볼게요 우리 해피님이 3번 김영철 조련과 아닌가요? 네 김영철 조련과 재미있으셨지만 탈락 지금 수건도 없어요 박동희님이 1번 연극영화과 내 심장을 주신 건 부모님이시지만 내 심장 뛰게 하는 건 미산유나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고성현님도 1번 연극영화과입니다 박미선님 저 요즘 탈모 온 것 같아요 박미선님의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짠다 다들 헤어 나올 수가 없다 1795번님은 1번 연극영화과 미산언니 우유 드실래요? 알라뷰유 이런 거 진짜 너무 잘하신다 미선씨는 호텔 무슨 뷰에요? 오션뷰? 바다뷰? 알라뷰 재미없네요 네 8847번님 1번 연극영화과 오늘 두 분의 막걸레는 케미 덕분에 차에서 못 내리고 계속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늦으시면 어떡해요? 일찍 가시고요 강지수님이 1번인데요 언니 순풍 때부터 연기자로서 너무 좋아하시 굉장히 오래됐는데 20몇 년 됐는데 근데 순풍 산부인과를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아직도 보세요 아직도 요새도 지금 너튜브 짤도 계속 많이 있고 요즘에도 연기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연기 물어보셨는데 어 생각 있죠? 연기해라 제발 너 잘하는 특기 살려서 양희은씨 문자 왔나요? 양희은씨가 미성 가는 거 듣고 있으면 내 얘기 좀 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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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은씨랑 며칠 전에 같이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인별그램 딱 두 분이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딱 둘이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양희은 이성미 하나 둘 셋 양희은 듣고 계시니까요 듣고 계시죠 모두 백과점 상무권 보내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코너 속 코너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짧은 시간이 많네요 네 음악 트세요 선택 지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살지 말지 갈지 말지 고민하는 분도 많잖아요 이거 이제 인생의 경륜으로서 인생 만내 박미선이가 딱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를테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나 왜 이런 거 있잖아 내일 아침에 뭐 입을 게는 거 고민처럼 네 누나 나 이런 거 어때 나 유튜브 라디오 아는 형님 셋 중에 진짜 하나를 딱 골라야 돼 저 어떻게 해야 돼? 뭘 고민해요 라디오지 그걸 왜 고민해요? 그나마 제일 잘 되는 게 라디오인데 왜 고민을 하지? 그나말라니요 아니 이거 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인생의 1등이 라디오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그나마를 빼는 게 낫지 않아요? 영철아 라디오에서 제일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누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누나는 누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진짜 친누나 같으니까 이런 얘기해주지 만약에 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 뭐든지 해보는 게 좋죠 아니면 라디오를 노력해보세요 이랬겠지 라디오를 메인으로 하고 아는 형님도 가서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가끔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겠지 아 그렇게 부드럽게?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말 못해요 그럼 오늘 진짜 딱 냉정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선택지옥 이거를 이효진 님이 두 분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온의 같으세요 오늘따라 닮아보시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이효진 님 너무 아침부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제가 김영철 씨 닮았다는 얘기는 사실 눈동자가 그런 얘기에 저는 김희철 씨가 저랑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김희철 씨랑 닮았죠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나 사실 누나 남동생보다 저랑 더 친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동생이라기보다는 남친 같은 느낌? 전 영철 씨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아니에요? 지마 지마 설레게 하지마 맞아요 제가 미선이 저런 모습을 좋아했죠 맞아요 예전에 미술관 데이트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첫 번째 선택 가봅니다 신정자 님이 모임 친구들이 자꾸 개를 하자고 꼬득이네요 개모임 제가 지금까지 개모임을 해본 적도 없고 왠지 그 개 돈을 함께 묻어두는 것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워낙 믿을 만한 친구 모임이라 거절을 못하고 있는데 15만 원씩 내는 조금 큰 개인데 동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면 몰싸고 거절할까요? 일단 박미선 씨가 개모임을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사기당했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믿을 만한 친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임이 뭔가 확실하게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액수가 이 정도면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괜찮다 하는 정도의 액수면 저는 그 모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15만 원 조금 크다 한 5만 원? 5만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15만 원이 나한테 좀 부담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잘못되면 나는 조금 걱정돼 근데 잘못됐다는 그 걱정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친구들이 우리를 못 믿는 거야 뭐야 하니까 그냥 조용히 내 형편이 좀 그래서 미안하고 그냥 빠지는 왜냐면 개모임이 아니어도 그 모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현명하다 그럼 워낙 불안하게 그런 돈을 묻어나 아니면 하더라도 제안을 먼저 15만 원 좀 안으니까 5만 원 한 번 어떨까 그치 그치 박보배님이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한데 고민 상담은 또 완전 칼같이 잘해주시네요 제가 성격이 좀 칼이에요 그렇죠 완전 반전 매력 있는 칼미선 칼미선 칼미선씨 뭐든지 얘기하세요 뭐든지 여러분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래 살았으니까 국수도 그냥 국수 안 좋아하고 칼국수 좋아하시죠? 아니요 싫어요 수제비 좋아해요 정말 칼이 같다 미안해 못 맞춰줘서 그러니까 보통 어 용철아 어떻게 알아서 해줄 수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럼요 박정실님이 미선님 10년 보장 메인 MC TV 프로그램 대 10년 보장 미선 임파서블 평균 조회수 500만 뷰 이상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자 누라도 아까 내가 유튜브 라디오 안은영 님 했을 때 그나마 잘하는 게 라디오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 보장이죠? 보장 10년 보장 메인 MC 대 10년 보장 미선 임파서블 평균 조회수 500만 뷰 하나 둘 셋 미선 임파서블 왜요? 이제 10년 이상 메인 MC 많이 해봐서 그러신 거예요? 36년 했으니까 전 제 끼 좋아요 제 거 미선 임파서블 제 유튜브는 오롯이 내 거니까 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TV 프로그램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10년 하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미선 임파서블은 내가 하고 싶은 입맛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 평균 조회수 500만 뷰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오 아니 근데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자기께 이름이 걸려있는 게 영철 오리지널과 미선 임파서블 꼭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아는 형님에서 서장은 너 그러면 아는 형님 대 저기 미우새 하나 둘 아이 아는 형님이지 다 아는 형님 하는 거예요 그럼 영철은 너는 철파임 라디오 대 아는 형님 하나도 철파임이지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다 빵 터지는데 아니 아는 형님 내 것도 아니잖아 철파임은 내 거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인 거 내 거 내 거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내 게 없어요 맞네 그냥 한 부속품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내 마음대로 그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김영철의 팔도 내 건 아닌데 아니죠 그래도 오롯이 혼자 하잖아요 아 네네 혼자 부담을 지고 본인이 못하면 바로 잘리는 거잖아요 제작진도 있으니까 제작진이 계속 바뀌잖아 아 몇 번을 설명해야 알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할 일이에요 아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많이 했다고 뭐 그렇게 자꾸 질문이 많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다른 분 갈게요 다라다라다라다라 다라님 거는 지금 동종업계 남자랑 사귀면서 연애하고 있거든요 저랑 비슷하셨구나 나도 동종업계니까 동종업계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런데 아리아나 그런데 점점 결혼할 때가 되어 가는데요 주변에서는 동종업계 남자랑 결혼하면 좋다는 분이 있고 추천하지 않으니 결혼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종업계 사랑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동종업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사랑하냐 안하냐의 문제지 그럼 왜 동종업계가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고 평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동종업계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건 있어 동종업계면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한 건 있어 박수님은 그런 게 많이 편했죠 너무 편했죠 그런데 이제 타업이면 타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나 이런 부분 지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 그런데 동종업계면 너무 아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해야지 그럼 이분도 사랑을 하면 하는데 박수님도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네 노 코멘트 할래요 아침부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동종업계랑 사랑 결혼할까 말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말 사랑하느냐 당연하지 결혼의 포인트는 그게 돼야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동종업계면 더 좋을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결혼은 물론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지만 결혼을 미친 듯이 사랑을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종업계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과 평생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거지 대화 속에서 느껴지네 사랑을 했어 사랑을 했으니 결혼했지 사랑을 했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네 자 그럼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요? 네 왜요? 입 좀 풀려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노래 들어야 돼요? 저 누나는 캐릭터가 너무 앞뒤에 안 맞는 게 진짜 말 많으면 또 나 말 많다고 그러고 아니 얘기를 뭘 하지 노래 들어 아니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은 거 갖고 오셨다면서요 데이식스 오 제가 영케이 좋아해요 오 네 데이식스 노래 예뻤어 오 이거 들어도 돼요? 그럼요 지금 나가고 있죠? 여러분 노래 듣는 동안 박미선 씨가 결정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막 명쾌하게 시원시원하게 두시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무자 100원 곤란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박미선 씨 신청곡 데이식스 예뻤어 듣고 왔어요 네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요 기분 좋네요 아까 제가 하고 우리 칭찬 일리아 때도 먼저 제일 먼저 예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약간 남자 개구문 중에서요? 유머잖아요 아니 진짜 박미선 씨 예뻐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뻐 예뻐 진짜 진짜 예뻐 예쁜까? 약간 남상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야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남자답게 생겼다 김희철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약간 김희철 씨는 약간 닮았죠 저는 이 문자 보고 저는 이거 봤거든요 영상을 021번 님이 여러분 장도연 씨가 조언해달라고 했을 때 미선 언니가 우리 라이벌이잖아 알아서 잘해야지라고 했다는 말 너무 멋있고 인상적이었어요 계속 자극을 주는 선배 너무 좋은 선배 아닌가요? 이게 왜 멋있지? 근데 그럼 예를 들면 저한테는 조언을 하잖아요 미선 언니 나는 라디오에서 어떻게 해? 그럼 아까 말 빨리 하지마 뭐 이렇게 근데 왜 조연 씨한테는 조언을 안 해줬어요? 영철 씨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장도연 씨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거의 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무슨 조언을 해요? 그럼 또 괜히 조연 언니 잘하고 있는데 왜 지적해요 이럴 수 있으니 아니 뭐 다른 사람 그거는 물론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도연 넌 좋겠다 지적도 안 보고 나는 지금 지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른 얘기이지만 장도연 씨가 약간 이상형이었죠? 네 코미디언 스타일 죄송해요 안 해야 될 얘기를 오늘 공개한 건가? 뉴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도연 씨 이상형이었는데 고백은 했었어요? 아니요 고백 아니요 장도연한테 스타일이 좋다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장도연 씨 좋아하는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장도연 씨 또 인기 많고 그렇죠 그렇죠 당미선 씨는 그다음 말을 꼭 하더라고요 이제 최하정 씨가 우리 영철이는 좋은 데는 못 데리고 다니겠어 그랬더니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 좀 나아주려나? 그런 걸로 다 기억을 해요 기억하지 너무 웃겼으니까 그러면 최땡땡님 여자친구와 피크닉을 가면 그렇게 도시락을 싸웁니다 문제는 여자의 손맛이 여친의 손맛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대박 진짜 괜찮다고 너 힘드니까 만들어지지 말라고 사 먹자고 해도 본인은 음식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저는 먹으면서 계속 거짓 리액션 중인데 이제 한계가 왔어요 여친에게 솔직하게 맛없다고 말할까요? 계속 참고 먹을까요?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맛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좀 싱거운데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 아니면 뭔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렇죠 먹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맛없는 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를테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박윤선씨가 얼마 전에 그 하숙생 컨셉 거기서 저를 초대해서 저기 감자를 넣고 이렇게 뭐 연어 빠삐오짜 같아 해줬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먹었어요 영철아 어때? 감자가 더 익었어 맞아 그러면 나는 그걸 듣고 안 익었어 아 이건 감자를 두껍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맛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럼요 이거는 좀 안 익었어 맛없다라는 표현을 돌려서 저도 맛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기분 상하지 않게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 얘기에 삐졌어 그러면 할 수 없어 한 번 대판 싸우더라도 다시는 안 싸거든 그럼요 싸워라 싸워도 괴롭게 맛없는 거 먹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김연도님이 미선언님 200일 사기 남자친구가 톡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제 전화도 안 받는데요 헤어지자는 이유가 직업이 없는 자기가 저한테 너무 부족하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많이 좋아하는데 매달리면 안 될까요? 처음으로 약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연락을 안 한다? 글쎄 저 같으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매달리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인연이 아닌 거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인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인연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자격지심이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남친은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피곤해 그게 살면서 계속 그런 성격이면 그게 계속 나타나요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나타나지 내가 직업 무시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돼거든 그렇잖아 아니야 자기가 그런 뜻 아니야 나 자기 직업 존중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 계속 해명하면서 살아야 돼거든 그게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매달리지 말고 기다려봐라 오 아주 현명한데요 이거 하나 더 볼까요? 1361번님이 미사 누나 주식 손해가 30% 넘었는데 유유 경험이 맞나 봐요 빵버터 주신 보니까 손절할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잠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모르죠 저기 죄송하지만 1361님 내가 보니까 잘 못하시네 이런 데다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거 보니까 이 분은 뭘 해도 잘 안 되겠다 근데 30%면 주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정보를 보시고 요새 조금 어려워요 주식상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지금 손절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라 지금 많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는 여유가 되시면 좀 버텨보시고 30% 일단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 자체가 잘못됐어 누나 잘 모르니까? 난 모르죠 내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알아 이 사람은 잘 모른대요 미선 누나 밥 먹는 주식은 알아도 이거 모르지 주식은 쌀인가요? 저 요새 쌀 좀 끊었어요 현미 그래요 현미 미안해요 농담이었는데 칼국수 대신 수제비 드시는 김민자님 짧게 하나 볼까요? 저도 미선 언니한테 공감해서 50살 되기 전에 열심히 운동 중인데요 미선 언니의 초콜릿 볶은 지금도 있으세요? 바프 찍을까요? 말까요? 요새는 그거 있죠? 머핀 초콜릿이 아니라 머핀 머핀살 살이 많이 쪘어요 그게 이제 머핀살이라고 그런구나 옆에 이렇게 머핀살 나도 머핀살인데 허리띠 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살이 머핀처럼 너무 예쁘다 그 표예요 머핀살 나 영어 공부할 때 말해봐야겠다 머핀 looks like a 머핀 그럼 웹상들 되게 재밌어할 거예요 자 문자 소개되신 분들 선물 챙겨드리고요 일단 구한 거 듣고 올까요? 네 김발글 님이 철파임 1년째 듣고 있는데 오늘이 제일 빵빵 터졌습니다 철합티로 올머대 미선 님 자주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3819번 님이 뭐라고 문자 보세요 요즘 힘든 일 많았는데 미선 언니 목소리에 힘 많이 얻어가요 철파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나와주세요 힘내세요 그래요 박지은 님도 두 분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화장실 참고 들었습니다 방송 끝나면 화장실로 달래요 얼른 가야겠어요 얼른 가짜 싸세요 김갑 의원 님 세상에서 제일 슬픈 별은 박미선 씨와 이 별 또 나와주세요 하셨네요 네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겠어요 네 언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한 3년 뒤? 자 또 주저 멘토는 많이 왔어요 그죠? 전지혜 님 언니 왜 수술했다는 얘기 왜 안 하셨어요? 날개 제가 수술이요 천사 같은 미사님 되게 본인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 어제 김수진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수진 님이 미선 언니 계시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하루 종일 계속 수다 떨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또 가야 되네요 양지혜 님은 아침에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 드링킹 하듯 시원한 입담 재밌었어요 역시 개극의 최고 미녀 하셨는데 본인 생각은 개극의 최고 미녀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아니 저 누가 있나? 저분은 방송하다 불리하면 노코멘트 이봉호 씨는 사랑하셨나요? 노코멘트 일단 정적이 있어요 무서운 정적 그리고 노코멘트 개국은 후배들 중에 또 예쁜 후배들 많잖아요 많죠 지민이도 있고 장도연 씨 은영이도 있고 다 부죠 심진아 씨 진화도 있고 미려도 있고 많죠 진짜 진짜 많다 승희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혜련이도 있구나 알았잖아 김지호 님이 언니 대문자 티죠 큐티 뷰티 프리티 큐티 이렇게 하셨네요 아 오늘 요구로 딱 마무리가 되네요 진짜 오늘 우리 개극의 대모이자 개극의 미모 개그우마 박미선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디오 부족하지만 또 잘 채워가면서 해볼게요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우리 끊임삼에서 헤어지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태는 샤럭 영철이랑 미산이는 이제 샤럭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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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